사랑한다며? 사랑한다면서 왜 헤어지제?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잖아. 국민요정이면 국민요정답게 더 좋은 놈 만나라고 바보야. 국민요정 말고 이제 네 요정만 하고 싶다고. 이제 여기도 찾아오지 마. 나 오늘부로 알바 관뒀어. 헤어지자면서 왜 핀크림을 가득 주는데! 사람 헷갈리게 핀크림을 쳐보지지! 컷 오케이! 유나, 재현. 오늘 무슨 날이야? 연기와 살아있어 아주. 아, 대신 요렇게 커름 애절한 씬이었대. 뭔 천년의 이별인 줄. 아, 나 눈물 나는구먼.